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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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돈 써거나 아니까 뭐 플렉스지 이게 손가락이 왜 이렇게 크냐고요? 내 맘에 해요 히히히히히히히 이건 안나와? 어 뭐가 좋아요? 사이트 가면? 왜 이게 잘려서 나오냐? 오픈클라스티어리스트 이렇게 오픈클라스티어리스트 오픈클라스티어리스트 흥량전 흥량전 법성 흥 다가오른 미래 널 구원하이 왜 안나와? 종사하면 나오던데 어 그럼 요거 요거하면 되겠죠? 무난하게 내가 냉기 주문을 시전할때마다 없습니다. 요거 그리고 요것도 그냥 내가 높은거만 골라볼게요 팔십 이거 좋다 내 턴이 끝났을 때 만화 남아있으면? 오! 잃을 게 없네?! 이거 좋네?! 삶 개삭이라구? 이거? 아하고 뭔지 알아. 이거 나 할 때도 있었어. 근데, 모티비어가 1 깎였네?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거야. 동전 삼고. 이게 동전삼코가 왜 되는거야? 아 1턴에 쉬고 아 1턴에 쉬면 3이 되니까 아 이거 좋네 1턴에 쉬니까 오 펠리콘 이거 좋더라 종사하는 거 많이 봐 이게 많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사기야 이거 내가 많이 봤거든 2분탄에 내 영웅이 피해를 받았으면 그만큼 적혀있어요 이게 오케이 이거 좋죠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되게 좋던데? 이기적인 조개 근데 이게 더 좋네 야 이거 뭐야 아 도발인데 힘으로 뚫어야 돼 칠 칠 칠 아 1기명 좋고요 용서철 로켓 무난하게 좋은 거였는데 아 판다랜 있죠 영웅 영웅 또 있네 어 악마 전왕과 중매 주문을 뽑습니다 그 주문의 비용만큼 내 영웅의 피해를 받습니다 아 두번 또로우를 하는 대신에 피가 있네 1번 너무 아픔 그걸 대봐 점수 높으니까 무작위 적 할 수 있는게 피해 3줍니다 오 좋다 개자기 이런 거 있었는데? 옛날에? 무작위 뭐였지? 무작위 뭐 있었는데? 폭탄 투척수였나? 4 아 4뎀 아 이거 좋지 이거 개사기지 이거 이거 좋아요 개사기 도발 아 이거 빙결을 해서 한다 이거 갈게요 라봉치치님 7개월 9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야 아 기사대장 이것도 많이 봤어요 이거 3뎀 맞추면은 6 6 되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나고 사기죠 찌즈 찌즈 어 통통한 새끼용 무난하게 좋죠 찌즈 근데 이코가 없는데 괜찮나? 찌즈 기철로 말하네 찌즈 오 이거 뭐야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다른 모든 캐릭터한테 삼을 준다 용하고 용기병 있어 찌즈 아 이렇게 지불? 지불용? 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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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이게 흑마 꺼였어? 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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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맹임?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누구 전용으로 봤는데 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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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콹 к 찌즈 찌즈 cement 찌즈 찌 찌 찌 heating 심혜의 저주를 준다? 이게 뭐야? 심혜의 저주는 뭐예요? 어 이거 사기죠? 어 이거 좋아요? 개사기 이 코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내주고 이걸로 잘라가면서 싸우면 너무 좋겠네 오오오오 영착 영착 5코로 줄었죠? 영착 개사기 개사기 오오오 영착 개사기 필미알고리 똑같네 영착이 줄어들어서 니코가 없기도 하고 용적 용적은 아니고 이 과스윈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문을 뽑습니다 어 이거 또 나왔다 서로 해주기 얘가 그 피해받는데 개가 되게 낫네 모든 하신 모든 하신 아고나신 처치하고 모든 저가 쓰는게 이 줍니다 그리고 티황 아 이거 좋은데 암흑바다 서기랑 얘가 있어가지고 티황 흠 흠 흠 백비트 호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흠 흠 흠 미니언이 없어 고 토토 아닙니다 예 첫판은 살펴보기 요건 내려도 돼요? 이제? 아 없어지네 그 상대는 아 이게 일로 가네 말퓨리엄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게 저 깊은 곳에 뿌리는 향목을 뛰어올라 렛츠고 어 어어 좋아요 앗 이코 밀리잖아 아 3코에 쓸 수 있잖아 시작 요거하고 돌리고 요거하고 요거도 되니까 그럼 요거 내고 해도 되죠? 개사기네 어저씨님 16길 구독하세요 파토의 정력 마나가 남아있으면 3,4 마나 안 남았는데? 아 네턴이 끝났을 때 아 얘 얘 나가고 어 잡아야되겠네 그러면은 요거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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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쏘, 쏘면 되겠죠? 돌리고 쏘고 쏘고 압살 압살 너무 쉽다 농구가 카운터다니 어흥? 3,3코에 어흥? 지고싶다는 얘기죠? 나 지고싶습니다 그래 지세요 아 야무지게 요거부터 섞을수도 있었을텐데 오케이 렛츠고 음 음 찌지상인 요거를 나중에 붙여가지고 사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찌지상인을 내고 여기다 붙이면 아주 이쁘죠 하나 돌리고 요렇게 하던가 요렇게 음 요거 받고 피라냐가 나 피라냐가 돌진이야? 영치가라고? 아니지 영치가면 안 되지 자, 까다롭죠? 그러면 얘를 버프주시면 얘를 부터 죽여야되는데 쏟고, 오케 명격으로 오케 어, 또 박아? 뭐야 아, 할 줄 모르시는구나 지옥가 깔끔하냐? 어, 흑마 대 흑마 아, 냥꾼이구나 냥꾼 대 흑마 레츠고 아, 백비트 감사합니다 동전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가져가자 동전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가져가자 반갑다 다음이 4시간을 낭비하진 않겠지 뭐야 이거 이거 개사기잖아 이거 뭐야 뭐임? 어, 쇼었다 어, 쇼었다 어, 쇼 적을 공격하는 삼상 공포 인플을 소원한다 아, 다 3댐씩 주는거야?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배송 음... 개사기야 이거? 나갔어? 가까워져 봐라 수석살인과 혼돈이 찾아오리라 진짜 귀찮게 귀하겠다 나가야지 어허 이거 두개? 같은 종종, 기계 기계네? 야, 까다로운데? 어? 미창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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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 여기다? 이거 하고 이거 하자. 아, 독성 나오면 그러네? 잡아, 이거? 피 상황은 별로 차이 안나서 까놓기 잘했죠? 아, 뭐야? 뭐야? 3 3 2 1 3 2 1 3 3 2 2 3 2 2 2 3 3 3 3 3 3 2 3 3 3 3 3 3 4 4 4 3 4 4 5 5 5 5 6 5 5 6 6 5 5 요거 한 번 보고 아 죽네구나 독서 길이 방심치 하지마 하기 싫어? 하지마 죽여버린다 히히 히히 죽여버린다 이거 안돼? 되자 오 맞고 이거 되자 안되요? 안되냐? 안되냐? 홍천해야돼? 반전위를 걸어라 blink 백두 왕 반전위를 가 백두 한참 이와 요구 요구 하면은 되긴 한데 그냥 요거 내면 되겠죠? 개철로가기 근데 이게.. 숨겨지기가 될라나? 근데 어차피 얘도 한방이라 근데 그 아까 오닉시아는 내가 종수할때 많이 봤거든요? 그건 있으면 안돼 투자해서 퇴출해야돼 왜냐면은 용족발견으로 발견하고 그러니까 나는 힘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겨우 한거고 비슷하면 무조건 지잖아 늦어어 그 상대는 냠지 구독 받아보자고 하하 모든 눈이 쓰리야 아 아 아 나아가 근데 내가 만난 두명 상대가 다 알죠? 쉰거 1코 2코 한번은 쉰거 3코 때 아까 드루이드는 3코 때 쉬고 걔는 2코 때 쉬고 걔는 2코 때 쉬고 좋아 동전 동전? 어 동전 삼삼 삼삼으로 간다 드룩 짠다구? 드룩 짠다구? 어? 여기 좋다? 야 근데 얘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어 탱리스트 어디갔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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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교환하니까 요거로 할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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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선 이걸로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흠 고린은 이미 있어서 안 돼 내가... 가까워졌노라... 나를... 삼킨다... 물론 난 빗맞히지 않을까... 씁... 아는 것 같은데... 이 준다... 종수도 밧줄... 엄청 태우거든요? 알지도 못하자... 이거나 먹어... 흠... 다음은... 천체 파괴자... 벌써 아프죠? 잠시...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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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터트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지? 요걸 한번 볼까? 어 5레벨 일대 어 이거 개사기잖아 아 이거? 나 2레벨 일대 지금 이거 하고싶은데? 7호 2레벨 7호 2레벨 합차잖아 8호 2레벨 8호 2레벨 경ededz 10호 2레벨 10호 2레벨 10호 1레벨 10호 2레벨 11호 2레벨 어? 132 2 4 3 상대판한테 조지줍니다 먼저 때려보라고? 때려보선 뭐예요? 이거지 멋있어 4 선체하지 말라고? 왜? 난 바설이 위치를 알려준다 오케이 또 하나 쓰자 어 뭐야 내가... 가까워졌노라 누구든지 쳤어야 됐네 정리하기엔 너무 아깝잖아 내가 정리기가 3개나 있거든? 아... 할거면 이걸로 쳤어야 됐네 그치? 이걸로 치고 이렇게 했어야 됐네 뭐야 아 뭐냐이 아니 나 왜 이거 터졌어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뚫어버려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 타네? 시바 이거 제일 좋은건데 이걸로 가자 하나 가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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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하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게 맨 마지막에 깔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 얼음... 얼음 도발 있죠? 맨 마지막에 깔렸다고 생각하면 돼 쪽도 있고 쪽도 있고 나쁘지않아? 핸드도 내가 많고 나쁘지않아? 묵직한거 하나 내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일상 있는 일이야 으흐흫 우즈가 드러난다 오케이 윌상 있는 일이야 오케이 자 패면서 패면서 천천히 가면 돼 오케이 모하그 괴철로마기 광기열인 황천 달게 스라켓을 이겨도 태골수호자 레츠고 흡수 할 거 없죠? 자 요거 내고 근데 얘가 흡수가 있잖아 흡수가 그지?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하면은 하나 타 탈까? 그냥 탈까? 흡수는 해야된다? 요거? 그건 아닌거 같은데 빨리 내야지 레츠고 백인대장이 뭐야 백인대장이 뭐야 백인대장이 뭐야 아 이거 뽑았어 그치? 뽑을 수 밖에 없었어 힐 했다고 쳐 이거 치고 도발 도발 하나 내고 6코 6코는 6코 요거 내고 4코 내고 5코 하나 내자 5코 없네 8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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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칸? 펠리칸 하나 내고 요만에 내고 요만에 내고 요만에 내고 요만에 내고 여기까지 내고 생흡은 하지 말자 뚫린다고 죽진 않잖아 어 레츠고 또로 또로 레츠고 스톰인데 쏘고 빠다 빠다롭게 오네 영착 레츠고 영착 레츠고 영착을 안하면 요거랑 요거랑 레츠고 아니면 요거로 해서 기사 기사대장 기사대장 레츠고 됐지 그리고 이거 좀 짜증나는데 드룹자기 잡아? 드룹자기 어딨어 속공생흡 레츠고 속공생흡 아닌거 같은데 요거네 당신도 모르는 쥐향적 영광입니다 템신의 형성 죽어나가 아 모르겠어 뭐야? 이건? 이건? 시발 오오 여기다 부여하는 거야 피 늘어나는 거 아니면 나 또 뭐 썼지? 방어든 필요 없는데 밧줄 그만하라고? 아 시발 모르잖아 내가 카드를 또 뭐 썼지? 중불가 오하그는 별로 의미가 없어 투기장에서 뭐하고 밖에 없어? 아니야 피라냐 1, 1나 피라냐 1, 1나오는거 있잖아 렛츠고 가기 싫어 댔다 찌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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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드론은 나중에 봐야지 드론은 나중에 봐야지 아 깜짝이야 렛츠고 이거 황천 있잖아 그지? 황천 찌끄려 나 황천 썼어요? 황천 패있으니까 이거 하면 황천 나오잖아 아 여깄네? 씨바 뭐야 왜 있어 아싸 영차 아 아 뭐냐기 요거 6호 아 얘 뭐있지? 물은 생명을 부여한다 한번 섞어볼까? 얘도 지금 급하거든? 이거 앉아보면 섞어볼까 두취가 하나만 살아도 렛츠고 해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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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켜 없으니까 너무 힘든데 73점 되? 뭔 말이야 아 이거? 내가 했던건가? 내가 했던건가? 아 내가 했던거네? 73점 되기면 높은거야? 아 개나자 이거는 제가 안키고 고른거에요 옛날에 아 할게 없네? 다 제압기고 또로 또로 6장인데? 또로 하기싫은데? 또로 렛츠고 어차피 뚫어야 돼 도발을 해서 뚫어야 돼요 렛츠고 제압기 2개 3개 과격기 하나 제압기 2개 렛츠고 템신의 향수 렛츠고 이거 먼저 내면 이거 안되니까 렛츠고 7댐 7댐 개철로마기로 기사여성 한거죠 사실상 렛츠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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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5개 7개 개철로마기로 퐁퐁 퐁퐁 치겠다 치겠다 오케이 오케이 치 이거 한번 써보자 궁금하니까 펑펑펑 이거 필요하네 렛츠고 어 아 너무 쉽죠? 어 다시 또 돌아왔네? 너무 쉽죠? 간단하죠? 흑마법사 마법사 마법사 퐁스토알랄 도만의 대권을 치르게 해줄 모든룸이 뜨이하 2코아 수인이 하나밖에 없어서 또 안나오네? 뭐..들 왜 안나오는거야 짜잉이 나네? 붙을까? 붙을까 놓칠까? 붙을까? 없애? 하기만 교환성 교환하면 두 마리 추가 분쇄 암흑 영혼분쇄 개사귄데? 영혼분쇄 츄 에이 이준 테이프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요걸 하는게 낫겠죠? 명출 레츠고 다음은 무작위 적할 수 있는 3대 이거 좋죠 얘 오코에 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겠네 렛츠고 칼삼 잡고 나면? 개쌤 톱이 맥가위원님 6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오 왜? 아 비밀하고 비밀은 요거하고 툭 치면은 요거 나갈 준비하자 커서 대자 명차 한번 쳐보고 요거 치면은 요걸로 설계 굿 아주 나이스 어 다음에 할게 없네 요거하고도 시작 요거 요거 하려고? 애매 하죠 요거 빨자 아 마법 마찬가? 어엔시스 얼굴이 어엔시스랑 ward 여기 있네 어엔시스 어엔시스 esses 저희 pruch 다 끝났어 stiff 래스스 밖에 없네. 덱트럭크 없으면 게임 못해. 렛츠고. 게임에서 이거 해줘야 돼. 게임 내에서. 이거 옵션으로 알아서 서드파티에서 하라고 하면은 접근성. 진입장벽 생겨요. 이런 거. 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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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니가. 역병 지대말입니까? 손을 잘 씻으십시오. 모턴 뒤에 CBPM. 시간이 얼마 없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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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기사대장 하는게 낫잖아 그냥 6호.. 이거 근데 좋아? 언젠가 져야잖아 그지? 아.. 줄어들고 1코 남은걸? 여기 쓸 수 있죠? 오 요거 두개로 잡을 수 있어요 6코로 단지 1코 제이퓨어 정 promoted 2코ol 1코ol 1코ol 다 마우스에 넣어둬도 되나? 4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불기둥이 5뎀이라서 차이는 없어. 이거 안 잡는 거랑 잡는 거야. 차이가 없어. 팔자 줬네? 여기다도 막 하고. 레츠고. 아 2야? 아 그러네? 개 상기네 이거? 책 개 처먹고. 치즈 내고. 요거. 그죠? 아 잘못했다. 이거부터 할걸. 왜냐면 얘가 죽잖아. 안 죽게. 이걸로 잡으면 되지. 이걸 잡고. 켈리카. 됐다. 됐다. 레츠고. 뭐지. 이거 못잡아. 하순이 아니면 못잡아. 속공 해야죠. 레츠고.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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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크기생. 오. 좋다. 근데 이거. 두다다다다다. 맞지 뭐. 퀴.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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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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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케이 영원없어 아 열심히 하면 돼요 집중해서 하면 한번 쫙 내라 어디 보자 뭘 가져갈까 내가 또 물내는게 하나 또 있거든요 당신도 모르는 쥐향적용 원본입니다 이거 좋다 뒷골목이 사야 어 공포마 공포마 하자 어 공포마 하자 어 공포마 하자 어 공포마 하자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여기다 쓰네? 얘 뭐 있나봐 얘 그거 있네 연구.. 불작 뭐 이런거 있네 이거 한번 찌그리고 연구연구면 죽어 근데 이거 하면은 살아 안 죽을거 같은데 안 죽을거 같은데 그래! 나 이 차 정말 탔지군요 굴렁.. 굴렁새를 썼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 그치 굴렁.. 굴렁새를 썼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 그치 여기다 굴렁서가 말이 돼? 말이 안 돼 뭐야 여왕님의 보물은 접근금지다 이렇게 쏴 쏴 왜냐면 어차피 3개가 죽으니까 8장 11장 아 근데 이거 패드 더 많고 패드 더 많아졌네 석봉 첨부 오 카드도 뽑네? 인양하고 뽑는다 오 지루 여어야기 이걸 써봐 아잉 지금 뚫는거 하는게 맞아? 아잉 6톤 안이라서 6톤 안에 잡으면 되니까 근데 벨루가 너무 차이 난다 그치? 내가 너무 필드 정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나 카드교환 이쁘게 된 줄 알았는데 얘가 후에 후 벨루가 너무 좋아 발견하고 뽑고 해가지고 이건 투기장이 아니야 말이 안돼! 나 인정 못해 이건 투기장이 아니야 그냥 뽑기야 뽑기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니깐 왕의 명예를 위해 밸루차 이거 밸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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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하나만 더 들어라 쟤도 있다고? 어떻게 알아? 줄었다고? 뭐가 줄어? 동전쓰고 나가 만약에 그럼 얘는 그냥 나가겠지 그럼 나가는 의미가 없지? 이제 쪽발고 그다음 이거 나가자 동전하고 나가면 3콧대 진짜 꼬여 쪽발면 템포 바뀐다고? 아니지 쪽발고 동전턴 쪽은 의미가 없지 이게 맞아 쪽발고 동전턴 쪽이 더 하위 호환이잖아 쪽발고 동전 얘는 냅두면 뭐 1코에도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게 나가겠죠? 뭐 줄었다고 하니까 그래 나 입찰한다 동전하고 나가고 이걸로 잡기 동전하고 나가고 이걸로 잡기? 하순이 나갈거란 말이야? 하순이 나갈거란 말이야 하순이 나갈거란 말이야 뗄 수 있을때 돼 다음에 오코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거든 다음에 내면 이렇게 빨아들인다거나 내가 동전 오코나 하고 다음에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전은 한 번 사살을 안내고 안 때려 그죠? 동전 쓰고 빨아들일 수 있죠 아 근데 나 키가 안쳐가지고 얘도 쳐내는게 맞는거 같아 그치? 왜냐면 얘 버프가 있잖아 성기사는 그치? 사냥 하나 더 있고 좋다 동전으로 해도 4뎀이라서 이거 하나 박아야되고 박고 6호 플레이어? 이거 두개 뭐 하나 뭐 나오겄지 뭐 황천날개 나와.. 아 오면 얘 있으니까 정말이네 무겁지않네 다섯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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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괜찮아 자 레츠고 아 근데 나 많아 이것도 있고 희생도 있고 고리만 나와도 충분히 약해져서 고리만 나와도 되고 많아요 많아쓰 레츠고 다섯개 하기 싫죠? 하기 싫죠? 하기 싫죠? 방풀 방지용인데요? 가지용인데요? 갖고있는거 가려야 돼 하나하나는 레츠고 버큐를 준수하십시오 버큐를 준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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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딜? 아프지? 하지만 하지만 그게 끝이야 아프지? 이거 내꺼 내리면서 4대 7 이거 나갈수 있으니까 요거 요건 좋아 어? 시.. 내꺼왜 봐 아 시바 이걸 했었어야 됐네 교용 이건 아니랬다 이건 인정 안일인정 1코에 하긴 너무 좋은데 안 내버리는데 안 내버리는데 2코에 내도 되니까 초반에 쓰면 좋으니까 안 내버리는데 안 내버리는데 안 내버리는데 2코에 만약에 내면 하수위를 1코에 동전쓰고 도전쓰고 아 왜냐하면 이걸 내면은 그냥 칼을 차서 그래요 거기다 태어나고 하면은 칼차고 잡으면서 이거 내면 되니까 얘가 교환이 되야되는데 아 장비 애호가가 있었어 내가? 왜 안 알려줬어? 어 또 숨었네? 아니 왜 숨어? 다음은 이거 하면 되니까 어차피 이걸로 해서 잡아도 이거 잡으니까 다음에 오 이거 낼 수도 있고 용족 있으니까 한번 째도 돼 사실 렛츠고 오케이 태고리 안 뒀죠? 장수한다 너 자연수하겠다 아 이렇게 잡는다 씹 그럼 똑같네 다음 카드 복사해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아 이거? 그럼 이거 가져갔어? 그럼 얘 안쓰면 계속 굶쳐? 아 명겨 아오 내껀데 아오 하고 또로우 요거도 돼 근데 근데 이게 맞아? 투척이 맞아? 또로우하고 영능이? 너무 노는데? 그냥 요거 요거 잡고 요거 요거 잡고 그냥 툭 내는게 더 쎄 지불용? 아 이거하고 지불용? 근데 이거이거하고 퉁퉁이 지불용이 낫겠다 이거이거하고 퉁퉁이 지불용이 낫겠다 아아아아아아악 하나 더 얘 더 날려? 날려? 고생술도라 시바 날려 뭐야 아, 하수인 안뜯어 근데 노란색 떠요? 아니 왜 노란색 떠? 아니 왜 노란색 뜨냐고 조건이 안되는데 무작위 적용에서 하수인 아싸? 아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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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또 가져가 또 잘났다 이거 하수인 깔은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자 자 엄청 좋죠? 나 지금 개사기죠? 자 요거 내고 오케이 레츠고 면삭 다음에 이거 못죽이면 알죠? 못죽이면 알죠? 속공없고 못죽이면 알죠? 이거 응 그 다음 이거 황천 그 다음 이거 황천 분위기 너무 좋아요 다른 직업에 주문 발견 오케이 오케이 자 발견해봤자죠? 지금 할거 없죠? 오케이 294 어? 어? 끝났어 끝났어 오고고고고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아니 오케이 오케 뻥 아 이거 아 이거 없어져야돼 아 이거 없어져야돼 아니 진짜 별로야 이거 야 없어져야돼 투기장 좀 이상하게 만들어 아 내가 이겼지만 뱀뻥이 너무 심해 아 그건 피사일게요 마법 안통하는 면역 도발 칠칠 내고 덴뻥 칠칠 내고 오케이 하나있는 이콘데 하나있는 이코아스윈인데 소중히 써야지 어어? 삼코아스윈인데 응 소중히 써야지 이거 수..교환할까요? 하..왜해? 초반에 쓸 수 있는데 안하죠 흠 나중에 할거 없을때 하지 흠 농구? 흠 150명 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쏜다 흠 어 0은 없어 오케이 다음에 이거 먹죠 영혼 없이 쓰고 흠 흠 야 너 필살기 일동일 실패? 흠 다음에 요걸로 잡으면 되자 흠 이거 똑같죠? 흠 귀찮기만 하죠? 흠 자율주행에서 어? 수동주행 됐죠? 흠 아 통전박 여기다 갖다 버렸죠? 땅바닥에 이거 쓸라고? 하하핰 오케 명격 오 명격하겠다? 오케이 자 렛츠고 자 아 요거 요거 깔아? 명격하게 하게 두고 싶진 않거든 도발해야죠 렛츠고 이게 좋은게 뭐냐 때린다? 한번 더 때리고 까시대장 때리면 때리고 까시대장 공격력이 낮기때문에 살아있을 확률이 높고 때린다? 뭐야 이거 몇개를 뽑아 폐 안마르니? 어? 때렸어 오케이 까시대장 뒤졌다네 너만 명격있냐? 너만 잘났냐? 나도 명예로운 일격있다 나도 잘났다 나도 잘났다 때리고 아 뺐어 뺐어 뺐다고 쳐 뺐어 뺐어 가볍네? 가볍게 가네 갈게 오케이 이거는 뭐 요거 잡는게 아 요거 잡는게 낫겠지? 근데 요걸 쏘니까 요걸 잡는게 낫겠지? 요거 요거 요거도 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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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모르는 쥐향적용 모모 쯧 쯧 이거 있었는데 대상이 이 피해를 대상이 죽으면 이거 할까? 1 음 근데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리가 없으면 아 닉데이 난 요거 쏘니까요 길이 마냥 이거 하나만 나오지? 나왔네요 헤헤헤 너무 가벼워 얘 진짜 뭐 문 부활 필요도 없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물은 생명을 부여한다 와 헬레 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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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해 뭐야 이거? 영착? 영착도 필요 없는데? 뚜루 그럼 이거 하면은 두다다다다 일동일이 끝나가지고 그래 두다다다다 일동일을 어떻게 막는다고요? 영혼흡수에다가 그리고 돌진하는 그 드라프 일동일 근데 그거 사기야 내가 보니까 사기였어 보통 그런거는 2일정도 되는데 1,3이야 말이 안돼 1,2,3,4? 1,2,3,4? 1,2,3,4,5? 렛츠고 1 없다고요? 2,3,4,5 렛츠고 1,3,4,5 렛츠고 1,3,4,5 렛츠고 여기다 쓰네? 하나만? 오케이? 하나만? 해? 하나만 해도 사실 짜증나 이렇게 해야하네 너 왜 오케이 라고 해야돼? 왜 오케이 라고 해줘야되냐? 어 치워니가 없네 어디보자 뭘 가져갈까? 안녕 안녕 좋다 1뎀 이거 쓰려면 얼마에요? 1코? 2코? 야 이거 사기인데? 왜 개 짜증나는데? 다음탄이 사라진다고? 왜 해적? 해적 있겠지? 이거 잡아야겠지 어딜 또 그러지 않은... 금방 간자부터 터진다고? 근데 어차피 이거.. 체력 많은데? 체력 많은데? 아니 체력 많아도 죽네? 잡자? 근데 요걸로 잡는 것도 별론데? 이게 나을 것 같애 아 이게 있어 이게 이거 안 맞으면 되잖아 두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잖아 그래 나 입찰한다 이게 맞지 이거 써야되는데 따로? 아니면 그냥 요거돼 우리 요거 치즈맨? 아니 치즈맨 내기 일 정도로 어쩌피 복구를 해주거든 요걸 쌓아도 치즈레스고 달콤한 구문 치즈로 가득해요 오 이거 때려? 가시대장 가시대장 각 주기 싫죠? 지금? 가시대장 각 주기 싫어? 근데 가시대장 각 보려면 이거 해야돼?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걸 때리고 2코 아 가시대장 각이 원래 안나오네 두뇌풀가동? 괄호씨 어? 어떻게 때려지? 어? 가시대장? 어? 나 있는데? 어? 오케이 어? 뭐야? 아 처치하면 돼 처치하면 되는구나 없네 없다고 가야되겠네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얘한테 안죽게 할라고? 나한테 안죽게 할라고 스읍 쪽빨기 할까? 스읍 쪽빨기 할까? 영철 여기다 써? 영철 여기다 쓰는거 아닌거 같고 이거 낼게요 어? 당신도 모르는 쥐향적용 로봇이자 뭐야 이거 다 어? 시바이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나가네고 하면됐구나 죄송 덱이 밀리네 긁어버리게 나오면 좋거든? 아이 긁어버리게 나오니까 완전 땡큐데 내자 아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내면 또 별론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널 아까 1콜 안쓰면 뱀은 입고 왔어요 너무 사귀어 이게 사코가 말이 되는거죠? 이 코 각을 봐 이걸로 각을 보면 이걸로 한번 긁을 수 있는데 딱 한번 정착 다 썼어 뭐냐 이거 되게 묵직하다 근데 이걸 내면 이게 안되잖아 3 딸기 요거 내면은 왜냐 요걸내 4 요걸내 1 일단 요거 됐어 지불용을 당장 안쓸거 같기도 해서 일단 됐어요 저 끌려가네 면역을 못보죠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릴텐데 그 이득을 못보죠 이거를 두장 써버리니까 필드도 잡고 핸드도 잡고 뭣도 잡고 이것도 좋고 무기 있으니까 그래 무기 있으니까 쓰지도 않아 안 내 왜 안낼까 요거 내고 아이고 알지 요거 내고 또로 하고 희생 근데 이거 하면은 얘가 이건데 고리가 맞아 이게 고리하고 요거까지 잡기 상코를 차라리 깔고 요걸 빼주는게 어때 이거야 때리고 이렇게 이게 낫잖아 파순이 너무 없나 이게 그니까 독성이 죽는데 이거 빼긴 빼야될거 아냐 도끼 땜에 필드를 못 먹어 미친네 얘 그럼 이거 두개에다가 도끼에다가 도끼 부활에다가 핸드가 몇개야 이것만 있어도 9개 보충인데 적에게 시행 두번갈서 세개 뽑았어? 또로 하고 나오면 하고 안나면 이걸로 하죠 희생이 고마워 살결라 근데 이게 두개 있거든? 애기 애기 기계만 나왔으면 이게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못찾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슬프리 sig 슬프리미 슬프리 sig 슬프리 슬프리 악마로 바꾼다고? 이게 좋아? 별론거 같은데? 요거가? 요거가고? 내가 가까워줬노라 아 뭐야? 여기 있는거야? 나 필드 있는건줄 알았는데? 아 이건 서약고리 아낀거랑 상관이 없어요 형은 그냥 조져지는거야 이건 이거 멀록도 계속 나와 이거 오메가도 3개 뽑아 근데 내가 태고.. 태고 각을 좀 잘 쟀으면 됐을까? 지불용 각? 지불용이 못나가서 지금 이렇게 냈는데 근데 저 이제 가야돼요 너무 늦었어요 10초에 빠진 estable 그리고 패스 중심으로 그 밖에 알려진 superstar 양턴과 차이의 마무리 2개의Online 특수사의 장면이 위헌이 2개의 문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